내가 빨래는 학교가 증격이 좀 센가봐 시간이 바깥 보다 보면 느리게 가 집부터 핸드폰 하다곤 할 시간 두 달 근데 학교선 한교시가 진짜 한평생 여시래 내가 빨래는 학교터가 좀 안좋은가봐 학교만 오면 피곤해집 가고 싶어 어쩜 미뤄지 이제 온 지 3분 됐는데 나는 이미 미쳤어 제발 집 좀 보내줘시래 한근도 솔직히 출근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지능 땅땅 또 학교 그냥 줍시다 그냥 쉬만 부릴게 돈도 말고 일주일 많고 학계절이 말고 체켜라구요 네